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사 김동룡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 사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친구는 사실 드물어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전 사실 제일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사실 수능을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냐면, 단어 강의를 만들 때였어요. 제가 A라는 제수종합반에 있었어요. 몇 살 때? 26, 25대. 근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단어를 안 해오니까, 내가 단어를 암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단어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 강의를 어느 하다 보니까는 한 20, 30%만 터치하기는 쉬운데, 수능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터치하려고 하니까, 강의와 그 다음에 이 연구가 같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그 년도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년도에 1년을 쉬고, 이 단어 강의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단어 강의만 내가 스스로 계속 혼자서 강의를 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멋지게 또는 그들에게 100% 이해시키는, 내가 잘 버벅거리면 상대방도 더 버벅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외우고, 보통 우리 단어 강의의 특징은 뭔가 보고하거든요. 프린트를 보고하거나, 또는 PPT를 싸서 하거나. 그런데 저는 제가 다 암기하고 강의하고 싶었어요. 왜? 애들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단어 강의를 만들려고 딱 마음 먹었던 3월부터 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독서실에서 처박혀서 단어 강의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제가 나 나름대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힘든 부분을 조금씩 깨주고, 위로해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힐링 플레이였어요. 힐링 플레이스였어요. 그럼 힐링 플레이스는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다니는 독서실에, 자판기 아시죠, PD님. 독서실마다 옛날 자판기가 있어요. 150원. 지금 뭐 3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150원. 고급은 얼마냐? 200원이에요. 일반인은 150원이고. 그런데 저는 언제나 150원짜리를 넣었죠. 그러면은, 그 커피가 딱 나오고, 한 잔 딱 집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벤치는 아니고요. 화단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루를 또, 야, 11시네. 그러니까 그게 11시가 저한테는 힐링 타임이었고, 그리고 그 자판기에 있는 공간이 힐링 플레이스였어요. 힐링 플레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힐링 타임과 힐링 플레이스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그만 그 순간의 기쁨이 내가 열심히 강의를 연구하는 24시간을 보충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364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 364일의 고통이 하루의 기쁨과 등가가 돼요. 100% 그러면은, 이 364일의 고통을 잘 무마시켜주는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스, 그 다음에 힐링 타임, 힐링 렉츄얼, 렉츄얼 좀 어렵겠지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어디, 혼자서 공부하는 그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걸 길게 가지면 안 되지. 이걸 막 2시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분? 한 2, 30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죠. 열심히 했다면. 아, 오늘도 열심히 했어. 화이팅. 그리고 저는 그때 먹었던 음료는 박하스였어요. 하루에 한 병씩. 근데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신 메가스터드의 전설적인 강사, 화학의 박호진 선생님이라고 했었어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신. 그분이, 그분이. 제가 저를 그때 인사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야. 아, 선생님 제가 지금 강의 준비를 하는데. 응, 강의 준비하는데. 아, 제가 이거 커피 한 잔이랑 박하스를 이거 매일 한 병씩 먹어요. 아, 박하스 이거 몸에 안 좋지 않아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게요. 박하스를 또 따시면서. 나는 이걸 30년째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학원 강사 박하스 좋아하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힐링 음료일 수 있어요. 힐링 베버리지? 힐링 음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은 뭐냐면 자기만의 이런 공간을 찾고 이러한 물건을 찾고 이러한 시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길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 2, 30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의지, 의지 하는 거야. 자, 의지, 의지 하다가 뭐가 있을까? Depend on. Reliant. Count on. Let's turn. 이거는 오늘 치예요. 의지, 의존하다. 그 다음에 이건 너에게 달려있어. It's up to. 의지, 의존하다. 투를 쓰죠. 그 다음에 Turn to. 얘는 1번. 좋아하다. 2번. 어디야 돼 관심이 있다. 3번. 의지, 의존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 의존하다. 자기만의 힐링 공간과 힐링 시간과 힐링 강의를 찾아서 의지, 의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하나, 둘, 세 개. 시작. Depend on Reliant, Depend on Reliant, Depend on Reliant, It's up to. Depend on Reliant, Depend on Reliant, It's up to. 하나, 둘, 셋, 넷. Depend on Reliant, Depend on Reliant, It's up to. Depend on Reliant, Depend on Reliant, It's up to. 집중. 이게 이제 펜던트야. 나 너한테 딸랑딸랑 달려있을 거야. 나 너한테 딸랑딸랑 달려있을 거야. 나 너에게 의지, 의존하다. 너 붙잡고 있을 거야. 의지, 의존하다. 이게 강조로 쓰였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종교에 의지, 의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 종교를 영어로 물어볼까? Religion. 의지, 의존하다. 됐습니까? 카운트가 수를 세다죠. 수를 세다. 근데 이제 뭐냐면 수를 센다는 게 많은 거거든요. 많은 거.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의지, 의존하다. 카운트. 나 네 위에 좀 쉬고 싶어. Last. 쉬다. 나 네 위에 좀 쉬고 싶어. 의지, 의존하다. 자, 그것은 네 위에 있다. 이 결정은 네가 네 위에 있어. 아, 의지, 의존하다. Turn to 집중. 고개를 돌리다, 몸을 돌리다. 꼬마이가 넘어졌어요. 흥! 흥! 넘어졌다. 그리고 엄마를 쏟는다. 엄마, 의지, 의존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의지, 의존하다. 의지. 자기만의 우리 뭐야? 힐링 공간, 힐링 타임, 힐링 렉츄러 찾아보게요. 알겠죠? 여러분, 364일의 고통이 하루의 기쁨과 등가가 돼요. 그런데 364일의 고통을 잘 참을 수 있는 자기만의 힐링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힐링 타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힐링 렉츄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의지, 의존하다. Deep and one. 시작. Deep and only line, Deep and only line, it's up to. Deep and only line, Deep and only line, it's up to. 주와 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